한국서버 클로즈베타 서버입니다 클로즈베타 이게 쩌렛방은 처음 와보네요 나 이런 맵 처음 보는거 같애 가자 제가 알파때 4티어까지 안 키워놔서 겸치가 없네요 한 5티어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5티어부터 재밌거든 50도 물론 쩌렛이 월탱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건 아닌데 이제 좀 배가 배다워지는 시기가 한 5티어쯤 되거든요 그래서 콩고 까지는 바로 올려야 그나마 할만할거에요 기동성 헤비.. 그 헤비가 아니고 전함이기도 하고 적들이 많고 선방 필승 C키로 C키로 어 살짝 그거 써버리겠는데 빨핑이 좀 있어요 어 봐봐 배들 미끌리지 어 노 적들의 강력한 공격이다 아 개아파 더럽게 아파요 나이스 관통 이어 아직 죽지 않았다 그근가 형님 박을거 같애요 어 보메 다불이다 아 비켜있데 이지아 나 죽기 싫어 비켜주세요 나 느리다고 나 느리다고 배가 쓰레기여 그라치 좋은 공격이었다 저쪽 부딪치나요 나이스 좋은 트라이앵글 어택이었다 교배를 냈 우쌰 아하 어 나이스 안맞은줄 알았는데 격침이네 적 순영함이 침몰합니다 적 순영함이 침몰합니다 요호 관통한번 떠주세요 와우 깝이 아깝소 씨 그녀옹 좀만은 쪽으로 땡기면 되겠네 꾸샤 어 나이스 어따 우리편 잘 쏩니다 지리네요 이 게임은 이제 성과제이기 때문에 한만큼 줘요 버스가 안돼 물론 버스를 타면 이게 승률은 올라가는데 자기가 이제 경험치랑 게임머니를 못 넣었죠 좀 뭔가? 좀 머네요 아하 아까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한국서버입니다 야 우리편 3킬 보소 프로킬 달러요 B지역이 위험하다 B B B B B B B로 갑시다 저 꺽꺽이는 아군이 잡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닌가 어 저기 사거리 안에 들어왔다 쟤 에이린가 뭔가는 왜 이렇게 빠르대요 의외로 엄청 빠르네 올랭 루니 에너미 스파디 볼 와우 와우 잘한다 굉장히 빠른데 살짝 렉 살짝 렉이 있다 그 서버 렉이 지금 보면은 배가 멈췄다가 앞으로 갔다 가야죠 살짝 렉이 살짝 렉이 까비 살짝만 밀고 둘이 박는다 까비 아하 막타칠 수 있었는데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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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뭐 우리편이 이기고 있으니까 어? 나 이거 점중중인가? 게이득 점수 경험치 먹으러 갑시다 이제 어 어 탱킬 당연히 됩니다 탱킬 당연히 돼요 제일 빡치는 게 뭐냐 아군 구축함이 어뢰를 쐈어 근데 아군이 앞에 있는 거를 생각 안하고 쐈어 아군 뒤통수 다 날라가가지고 피 몇만 까이면은 빡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뢰가 제일 문제야 이거 어 어뢰 뒤통수 뚫리면은 이거 빡쳐요 조심해야 어뢰 쏠때 주변을 잘 봐야되요 어뢰맞고 훅 갑니다 뭐 실수로 쏠때도 있는데 고의로 쏠때도 있고 그래요 저기 두명이 있는데 아직 보이지가 않는거야 배 멋있어 멋있어 이 쩌렙 배인데도 1티어인데도 꽤 나쁘지 않아요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 멋있어 멋있어 으니? 에너미 스파딩 에너미 스파딩 찧 파이얼 어 어 강력하다 파이얼 피 o- 태영 으니? 적 소량함을 Rate 쪼고쪼고 했다고? 건방진 녀석! 나의 주포를 받아라! 불꽃! 쇼스는 아니고 그냥 뚜깍 팁시다 왜 이렇게 관통이 안떠 이거 역시 홀수선을 노려야되나? . 왜 이렇게 관통이 안 받아요 여러분 나이스! 좋아! 아 역시 경험씨 1000을 주는구만 기록을 한번 볼까? 오오오오 1동하는데 좀 하나요? 건방진 녀석 자겠군요 오오오오